지금 아무도 댓글을 안 치고 있는 건가? 나한테는 안 보이는 건가? 뭉친 건가? 뭐야? 다 어디 갔어? 이상하네? 여러분 다 어디 갔어요? 다 어디 갔어? 나 삐졌어. 다 어디 갔어? 다 삐졌어, 나 삐졌어. 다 나갔어? 저 보여요? 아무도 없어요? 다 나갔어? 왜? 왜 다 없어졌어? 꺼야. 꺼야 되나? 뭐야? 뭐야? 너무해. 고기 주는 맛집이기 때문에 고기를 이렇게나. 이거 하고 너무 맛있게 하고. 이거는 비빈 냉면. 비빈 냉면과. 뭐예요? 왜 시끄러워요? 왜 시끄러워요? 왜 이러고요? 왜요? 왜 시끄러워요? 똑똑! 저기요. 여보. 연락. 안녕하면요. 안녕하세요. 그래서 슬슬? 으하하핳 저 놀리신 거여? 나 지금 이거 빨리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구만 어떻게 이렇게 단어부러 하실 수가 있죠? 그렇다고 한명도 말을 안해? 내 바지 여러분 여러분 빨리 이것 좀 보세요 가위를 얼른 갖고 가겠습니다